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26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C고요. 코드번호 011790입니다. SKC를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한 1주전, 2주전 2주전부터 꾸준히 제가 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뭐 일단은 1개월 전부터 제가 이제 브리핑을 적극적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때 간단하게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 밀고 있는 종목들, 아 밀고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찍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일단은 많이 이렇게 찍어드리, 매일매일 이렇게 찍어드리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때도 더 간다, 더 갈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올라갔습니다. 라는 그거는 턱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만큼 이 기업의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의 요인들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 굉장히 증가된다라는 부분들, 동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거다. 2차전지주들은 대부분 좀 많이 올랐어요. 2차전지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라고는 좀 괴리가 살짝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좀 상승폭이 낮았던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SK씨도 연속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라고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가장 궁금하신 점이 지금 이거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까요?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도 될까요? 라는 것보다는 사도 될까요? 라는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드리지만 대부분 사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타이밍이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타이밍에 대부분 많이 여쭤보세요. 사도 될까요? 원래 주식은요. 저렴할 때 사서 올라갈 때 그리고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파는 겁니다. 저렴할 때 사야 돼요. 저렴할 때. 올라갈 때 사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숙련된 사람은 잘 올라타겠지만 여러분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달리는 기차에 달리는 버스에 올라탄다. 버스 막 가는 거 억지로 세워가지고 타본 적이 있으시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이렇게 또 사야지. 여기서 또 떨어지면 또 사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올라가는데 제 비중 많이 채워가지고 사볼까요? 그런 질문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주식을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기차에는 타시려면은 큰 맘 먹고 타셔야 돼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지고 가보시고 고점이 어디인가가 판단이 되면은 이런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떨어졌다. 버티고 이런 식으로 고점이 어디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데 특징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딱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어요. 이때 사실 이때 많이 털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매도자리는 맞습니다. 매도자리는 맞아요. 왜냐면 거래장이 실리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될 거야 라고 파는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자리는 맞았어요. 그래서 많이 털리셨겠죠. 많이 이제 파셨겠죠. 근데 털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뚫지를 못했어요. 기회를 이때 아 못 팔았어.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사실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여기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만 더 버텼으면 올라갔는데 이게 사실 기업성을 본다라면은 난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향을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던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을 추종하는 부분들이고 기업적인 내용들은 장기적인 부분들을 추종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나쁜 종목이 아니잖아요. 나쁜 종목이 아니잖아요. 매출이 3조 3조 4천까지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020년도까지만 해도 1900억 정도 나오는데 이번 연도는 1900억 대략적으로 3000억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3400억까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다는 부분들이 언제까지 봐야겠습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적어도 여기서 매도하는 거는 저였어도 아마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저도 뭐 그런 부분들 이런 움직임이 추후에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고점이 어디로 체크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서 고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새로 매수를 하시고 싶다라고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제가 한 달 전부터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건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면 매수 가격 차이가 이분들이랑 수익률 차이가 벌써부터 한 20%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0%가 남들보다 20% 싸게 살래? 디스카운트 됐을 때 살래? 아니면 20% 올랐을 때 정가격에 주고 살래?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가장 궁금하신 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팔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 될 것 같은데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굳이 지금 뭐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인데 반영이 되게 시작을 했는데 굳이 지금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대략적으로 PER이 고점이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2만4천원 12만4천원 부근에서 2022년도 PER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주가가 EPS가 4736원이 되니까 26배가 나옵니다. 26배 지금 77배죠. 77배인데 작년 부분들 우리 19년도 재작년에 EPS를 추종하고 있다 보니까 12만4천5백원이라고 하면 지금 EPS가 1591원 78배가 나와요. PER이 78배가 나와요. 78배랑 어느정도 괴리율 2022년도에는 차이가 좀 있죠. 22만4천원에서 이번 연도 3812원을 계산하면 32배가 나옵니다. 안 보였네요. 32배가 나옵니다. 32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느정도 추가상승 여력이 조금 있겠구나. 32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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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산을 해볼게요. 32배 추종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제가 이거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3736원 이렇게 계산하면 PER 26배가 나오죠. 26배 자 26배 그러면 32-26하면 PER이 6배 6배가 된다 그러면 32배에서 26배 6배 여기서 지금 77에서 6배가량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15만원 지금 이번 PER이 77배잖아요. 77배 자 씹으면 4천원 나누기 1591원 이렇게 하면 77배 자 15만원 부근에서 15만원 부근에서 1591원 이렇게 하면 94배 너무 올라갔네 7 77 플러스 어 7배 차이하면 84% PER이 84%가 되려고 하면 10만원 해서 1591 이렇게 하면 87% 87배 어 14만원 13만원 어 13만원 부근 까지 계산을 해보면 1591 이렇게 하면 81배 한 13만 5천원 어 지금 실시간에서도 계산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 13만 5천원 13만 5천원이 신고가 인데 13만 5천원까지도 한번 이 32배 26배 어 좀 괴리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라고 좀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 대략적으로 그쯤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좀 이제 어 주시해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 일단은 완벽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 미래에 대한 부분들 하자 이거는 저의 좀 개인적인 그런 노하우이긴 한데 어 제가 또 주식을 따로 이 종목 브리핑하는 종목들 제외하고 나름대로 종목을 매매하는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추정하는 부분들인데 하자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일단 좀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어 고점이 어딘지 아직까지 체크가 안된 상황에서 어 정리를 하면은 굳이 좀 소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구요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구요 어 우리 좋아요 한 번씩만 어 한 번씩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우리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은 구독자분들이 어 30%밖에 안되고 60% 정도가 어 66% 66% 구독을 안하신 분들이더라구요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제 노하우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전수를 해드리고 해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구독 한 번씩은 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어 무료로 종목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2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올게요 저희가 매일매일 어 2020년도도 그렇고 어 2021년도도 그렇고 매일매일 종목을 어 추천드린 내역들이 나와있습니다 게시판들이 뭐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1월 15일에 금요일 어 그 리딩 게시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또 드리고요 우리 9시같이 되면은 알채라 현재가 36100원 1차 협력표가 37200원 손절가 3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에이스토리 현재가 41200원의 기준 매수 1차 협력표가 42400원 손절가 39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어 9시 3분 V원택 현재가 12200원의 매수가 1차 협력표가 1225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알채라 1차 협력표가 어 달성을 하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종목 어 어떤 종목 한 종목 수익 중이고 어 몇 종목 보유 중이다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 움직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좀 하면서 우리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어 소개를 좀 드리면서 어 종목을 매매 단기적으로 어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적인 수익률 이렇게 어 저희 어 추천드렸던 내역들 어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리면서 어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단기적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싶다 어 확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들어오셔 가지고 어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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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